아 아 아 아 아 스쿠치 안녕하세요 선수의 야구촌 시즌1에서 굉장히 활약을 펼쳤던 시즌2를 준비하시는 세 선수분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엔순 투수로서 굉장히 대화력을 하셨어요 권수주 선수님이거든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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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 과도 Value Q. 곱 넣어 가면 곱을 놓을 걸었다는 것을 곱을 놓다 곱을 놓은 손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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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곱이 공간 곱을 놓은 손목 라이스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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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좋다 이거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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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스볼 좋다 아 좋아 열정 열정 지금 손톱에 살짝 피가 나는데 열정 열정 안 맞아 피가 좀 나는데 안 될 것 같더라 열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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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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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훈진이 들어 보셔야 될 것 같아 타석이 한번 들어 리액션 리액션 알잖아 맞힐 것 같아요 맞히면은 사실 맞히는게 목적이었어 어 오 나이스 볼 나이스 볼 지하라 두루 좀 빠려야 돼 가볍게 가겠습니다 여러분 가볍게 어 어 어 어 네 가볍게 어 아 아 아 어 시즌2에서 투수 안하시나요 안 넘길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으로 나이스 비셔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어 어 어 가방 가방 안 넘어 아 아 아 아 아 아 나이스! 좋아 좋아 좋아! 오케이! 오케이! 두개 두개! 깔끔하게 두개 가자 두개! 오 가고! 좋아 좋아! 마지막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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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함께 시즌1에서 활용하셨던 우리 세 분! 시즌2에 뽑혔던 분들과 함께 뜨겁게 한번 열정 열정 열정! 저도 정말 기대가 되고 아 시즌2 시즌3까지 해서 아마 아까 그 목표였던 바로 정태 우승! 저도 한번 그 기쁨을 한번 같이 만끽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! 마녀들! 많이 기대해주시고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! 감사합니다!